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자금이 바닥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금융사기꾼이 드글드글합니다. 정말 조심할 게 뭐냐?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환드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왜? 원칙을 알고 그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노후 대비 자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다음에요. 가끔 제가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조효원에 퇴직을 하는데요. 퇴직금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주식 투자해서 죽여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꼭 튀긴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잘못하다 날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는 자산관리 전략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단계가 뭐냐? 현역 시절입니다. 그때는 일을 하면서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현역이니까. 그리고 월급 탓에서 쓰고 남은 돈을 아껴서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해가면서 모아가면서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현역 시절이기 때문에 약간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2단계부터인데요. 2단계는 뭐냐? 퇴직하고 나섭니다. 퇴직하면 월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영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출했으면서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봤더니요. 모아놓은 노후자금의 연 4%씩 꺼내 쓰십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1억 원을 모았다. 그러면 400만 원 이내에서 꺼내 쓰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20년, 30년 꺼내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정계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의 목표 수익률로 운영하세요. 환드로 말하면 채권이 많이 포함된 혼합형 환드. 주식을 꼭 직접 하시고 싶으면 갖고 있는 전체 금융자산의 한 20, 30% 이내에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운영방법, 꺼내 쓰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능하면 2단계에서는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연금 수입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130만 원 받기 때문에 그만큼은 덜 꺼내 쓰죠. 두 번째는요. 퇴직을 했으니까 생활비를 줄여야 됩니다. 절약.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해서. 이게 절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수입, 절약, 근로소득 이걸로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꺼내 쓰는 노력을 2단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됩니다. 3단계는 언제 시작이 되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까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때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금과 같은 확실한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서다가 세상 떠나는 겁니다.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자금이 바닥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수명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 단계별 자산거래 전략을 이해를 하시고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는 자산거래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금융 상품을 운영을 하려면 사야 될 거 아니야. 금융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융 상품을 살펴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월급 5수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 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 사려고 하는 금융 상품이 은행예금처럼 갖다 베끼면 책임져주는 저축 상품인가.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 받으면 원금도 꿰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상품인가. 이거부터 확실히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가공된 상품이 많아가지고요.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작년에 황당한 일을 두 번 경험했는데 제 친구가 카톡을 보내줍니다. 거기 네 이름이 있으니까 보라는 겁니다. 저 읽어봤더니요. 저 강창입니다. 이번에 이런 대박 상품이 나왔습니다. 사십시오.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요. 서울시 경찰청 사이버수자대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책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만을 들으니까 그런 식의 카톡이 하루에 서너 건씩 온답니다. 지금 금융사기꾼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조심할 게 뭐냐. 기발한 상품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발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고 알고 하시든지.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입니다. 두 번째. 예금처럼 갖다 베끼면 책임져주는 저축 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투자 상품은 잘못하면 원금도 꽤 모으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중에도 간접 투자 상품, 폰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런 상품은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중권, 농의업, 무슨 교보생명. 사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간접 투자 상품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잘못 운영하면 돈을 파기도 하고 잘못하면 말아먹기도 합니다. 운영회사가 어딘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실력 있는 운영회사가 운영하는 간접 투자 상품을 사셔야 되는데 그런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액보험,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꼭 그동안의 운영 성적을 보고 여러 가지 그 회사가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확인해보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없습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중요한 건 소개,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저 혼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혼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그걸 알아야 제가 대책을 말씀드리죠.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회사를 어딘지를 알고 있는 분이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운영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 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특히 보험 상품 중에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몇 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이러이러이러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이상 이 단서조항을 말을 안 해주거나 잘 못 들어가지고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또 요즘은 은행이나 신권회사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좋은 상품이에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가지수가 3년 이내에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해주거나 어떻게 40%가 떨어져요. 원금 보장과 똑같아요. 그런데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사셔야 돼요. 단서조항.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요.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몇 갔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한 사진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내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다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그래서 직장인은 우량펀드 사놓고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적합성. 그다음에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ISA 종합사상관리 계좌 그다음에 그냥 개인연금 이런 상품들을 적절히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1명도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왜? 0.5% 차이 만나도요. 그게 5년, 10년 가면 큰 차이를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 항목은 꼭 금융상품 사실 때는 알아보고 사셔야 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이만큼 사야 되겠는데요. 좋은 상품 골라주세요. 그래서 골라줍니다. 그러면 이거 좋은 거죠? 네,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거죠? 네, 진짜 좋은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기 있는 여섯 가지를 꼭 살펴보고 질문하면요. 그 담장자도 소홀히 하지 못합니다. 신경 씁니다. 이거를 꼭 확인해보고 사시는 게 좋겠다. 지금까지 거의 한 시간 동안요. 원칙에 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 어느 면에서는 지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원칙을 알고 그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노후 대비 자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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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